제어 모듈이 있지요. 정면 대결은 어렵겠지만, 원격 동력장치를 비화이소화하면, 노맨이 무방기로 만들 수 있을거에요. 장치는 고철장에 흩어져 있지요. 근처로 가면 감지되도록 센서를 조절해놨습니다. 조슨의 기자들에게 드리면, 다 있는지도 모를 장치를 받아야 한다고요. 조슨의 기자를 떨어지게 됩니다. 결정하는 кар트인지, 젤 너무 외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. MolRi한 맛이에요. 황맨. ㄷㄷ ㅅ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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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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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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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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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